메시지 잘 오세요 꼭 딱히요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레고 닌자고 마스터 오브 스피지쥬 70725 닌드로이드 드래곤 제품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메시 드래곤인데 저기 들어가 있는 미니 피규어부터 소개시켜 드리고 제품을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은 다 만들어놨는데요 드래곤 있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자 보도록 할까요 동영상이 날아가서 그 뒤부터 다시 촬영을 합니다 제가 일일이 다 보면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죄송하구요 자 미니 로이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면 옛날거 버전이라서 이렇게 되어있구요 자 뒤쪽 버전이 이렇게 되어있고 자 마스크 갖다가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평평한 쪽을 밑에 쪽으로 끼워주시면 되는데 어 갑자기 미니 피규어 찾고 그러냐고 정신이 없네요 죄송하구요 자 보다가 이렇게 해서 마스크 잘 정확하게 끼워줘야지 끼워주시고 자 뭐 따로 두건 같은게 있는건 아니고 자 긴장했어 자 이렇게 머리만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끼워주시면 되겠구요 아 이번에는 여기 같은 경우는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지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싹 들어가는데 자 들어가 이런 자 마음급하다고 다 부시는구나 자 이렇게 감옥 속에 갇혀가지고요 님드로이드 드래곤 속에 이렇게 감옥이 있어서 갇힐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들어가 있구요 자 이건 오버로드입니다 아 님드로이드 아 닌자 플러스 드로이드 해가지고 어 뭐 닌자 수를 사용하는 로봇들을 말하죠 어 그런 캐릭터인데 나중에 뭐 잔을 이용해서 님드로이드 부대도 만들기도 하는데 자 프린팅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있고 가슴 이렇게 되어있고 그동안 이런거는 다 짝투만 보여드려가지고 그때 그 벨라에서 나온거 같은 경우는 자꾸 얼굴이 앞뒤가 다 대칭으로 잘못 나와있었죠 자 이렇게 껴주시면 님드로이드 자 완성이 됐구요 자 이번에는 어 크립터 장군이죠 어 님드로이드 군대의 지휘관인 동시에 어 디지털 오버로이드의 그 뭐 종복이라고 그러는데 거의 말을 하지 않는 님드로이드하고 다르게 크립터는 쉴 새 없이 떠들어대고 어 상대방을 모욕하고 좀 시끄러운 스타일 보통은 자 저 얘는 얘가 좀 떠두고 얘가 조용해야 되는데 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자 위쪽에다가 한번 이렇게 끼워주시고 자 뒤쪽에는 칼 끼울 수 있는 부분 들어가있구요 자 얼굴도 끼워주시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얼굴 뒤쪽 이렇게 되어있구요 위에다가 자 덮어주시면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됐구요 무기는 요렇게 있는데 요거는 저 드래곤 옆에다가 끼울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자 되어있고 자 이번에는 어 사악한 이불 마스터우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시즌 4에서 어 의문의 인물한테 어 강제로 이제 개조 당해서 어 저 사악한 그게 되는데 자 몸통 요렇게 되어있구요 뒤쪽 요렇게 되어있고 자 제가 수갑은 껴놨는데 자 고모로 된 수염이죠 자 원래는 그 흰색 수염인데 검은색 수염 쫙 껴서 요런 식의 얼굴로 이제 바뀌어집니다 자 오 근데 검은색 수염이 쫙 들어가니까 뒤쪽 보시면 뒤쪽도 요런 식으로 되어있구요 나중에 그 리부팅 되면서 어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죠 자 요렇게 하시면 되는데 검은색 수염 저 흰색 수염 끼우다가 검은색 수염 끼우니까 좀 어 회춘 젊어진 듯한 느낌 들기도 하죠 자 이렇게 되어있고 자 수갑도 하나 들어있는데요 수갑은 요렇게 양쪽으로 끼우실 수도 있고요 자 하나 팔 끼우고 다른 팔에 끼우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 나와 자 이렇게 손을 다 끼워서 들고 계실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요게 이제 그 어 에어지츠 사원에 나오는 저 마스터우인데 어 쫙 되게 젊어진 것 같죠 색상이 변해서 수염 때문에 그런지 자 고런 캐릭터 들어있구요 자 이번에 보여드릴 것은 이제 가마돈입니다 아 제왕 가마돈인데 여기서 이제 센세이 가마돈 해가지고 에 저기 어 마스터우의 저기 형이죠 형인데 어렸을 때 그 뭐 동생 뭐 구하기 위해서 해가지고 그 악의 그 기운에 빠져가지고 나쁘게 되는데 자 요런 식의 프린팅 되어있구요 뒤쪽 보시면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있고 자 지팡이를 들고 이제는 어 이불 마스터우가 있는 저기 마스터우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 닌자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요런 캐릭터 팔 두 칸짜리 독특한 요런 이제 제왕 가마돈이었다가 아 다시 이제 삭하게 돌아오게 되구요 그리고 썸싱이 있는게 어 마스터우하고 어 저기 뭐야 가마돈하고 원래 그 둘 사이에 그 미사코 어 저기 로이드 엄마죠 로이드 엄마 요건 이제 에어지추 사원에 나오는 미니 피규어구요 자 둘을 놓고 막 서로 좋아했다고 그러더라구요 근데 이제 마스터우가 이제 어 연애 편지를 보내서 당신을 사랑하오 난 안 결혼해줬세여 라고 보냈는데 악당들이 그걸 뺏었어 어 가마돈의 이름으로 바꿔서 보내서 둘이서 결혼해서 둘이서 결혼해서 로이드를 낳게 됐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자 거로는 참고해보시구요 자 하여튼 니가 아니구나 자 하나 둘 셋 4개에 4개에다가 로이드까지 5개 들어있는데 그런 제품이 미니 피규어구요 동영상은 바로 이어서 또 소개시켜 드릴 거구요 동영상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깜깜한 거 올려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고 즐거운 주말 준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누르신 분은 추천 버튼을 누르시고 잡으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